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해보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운 코너입니다. 오동훈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바로 스쿨졸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올해 4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스쿨졸 내 도로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해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또 함께 지나고 있던 어린이 3명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 사고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취를 해서 그야말로 운전대를 잡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1심 판결에서 검사는 1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형량이 조금 낮다고 보는데 이것보다 또 더 적은 12년형을 선고를 했단 말이죠. 유족들은 물론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사건 사고는 지금 특가법 5조의 11 윤창호법하고 그 다음에 특가법 5조의 13 민식이법이 함께 적용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가중 구간이 4년에서 8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님께서는 가중 구간에 해당하는 4년에서 8년 그것을 선택해서 그중에서도 지금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8년밖에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2분의 1 정도를 가중해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감정상으로는 여전히 12년이 중형이라는 게 조금 참 말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었어요. 그리고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인데 가중처벌까지 해서 고작 12년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법률이나 양형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상으로는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두 개의 범죄 전부 다 가중 구간이 4년에서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치사, 스쿨존에서의 어린이가 죽은 경우 어린이치사 행위와 그 다음에 엄주운전 치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사건 배성아 양의 사망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률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가지고 4년에서 8년을 그냥 적용하고 말지만 적어도 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치사하고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형기준표를 만들어서 2분의 1을 가중한다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양형기준표가 꼭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식이법 시행 후 2년 동안 스쿨존에서 일어났었던 이와 비슷한 사고들을 특히나 1심 판결을 좀 봤더니 173건 중에 단 8건만 지금처럼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173건 중에 8건이요? 민식이법의 어린이치사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에서 처벌하라는 법 선고형은 법률 규정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쿨존에서는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다 보니 대형 사고는 터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어린이들의 과실 행위도 좀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존이라는 것 자체는 어린이들의 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시속 30km를 20km 넘어서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 의무를 겨우리 했을 때도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 다친 경우도 처벌되니 특히 스쿨존에서는 운전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쿨존에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진 배승화 양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피해자의 부모로 법정에 내가 나올 줄은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더 공분을 사게 된 게 있는데요. 피해자가 얼마나 만취를 했는지 비틀거리면서 걷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운전대를 잡았고요. 또 결국 한 아이의 목숨을 빼앗게 된 건데요. 음주운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만큼 다른 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배승화 양의 어머니의 말씀이 참 가슴을 울리는데요. 교통사고의 특성입니다. 누가 또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범죄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입법 처벌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미주리주하고 테네시주에는 벤털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유족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유기징역 1년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2001년도 기준으로는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1191명이었다가 2003년에는 781명, 2008년에는 305명까지 급격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법은 윤창호법에 의하면 유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으로 인해서 5명이 죽거나 또 4명이 죽은 경우에 징역 15년 또는 20년까지 확정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징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선고형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법이 있어도 판결에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이렇게 피의자들이 나는 잘못이 조금은 감형되고자 항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조금 화가 좀 많이 났는데 처벌 강화가 조금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음주운전 치사죄는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음주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지금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거의 흉기를 휴대해가지고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또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한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상해치사죄가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창호법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해치사보다 더 법정행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행이 무겁게 된 것은 단순히 강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음주운전 치사 행위의 고의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죽일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법의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음주운전자는 말 그대로 예비 살인자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언제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그들에게 또 가족을 더 잃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하루빨리 처벌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